7월 13일 이겔을 기록하면서 현재 탑10 안에 들어 있고요 오오오오 오오오 여기서 커터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아 사실 많은 선수들이 좀 퍼팅을 하는데 어프로치 칩샷에 정말 자신감 있는 선수들은 어프로치를 하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 이렇게 오늘 첫 버디가 나오네요 아 컨택 정말 깔끔했습니다 보기가 하나 있었는데 완벽하게 만회했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1라운드부터 좋은 흐름을 마침내